교제 폭력으로 피해자를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서울강서경찰서는 오늘 20대 남성 A씨를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에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. 오늘 새벽 서울 소재의 한 병원 응급실로 온 피해자를 보고 병원 관계자가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피해 여성은 A씨로부터 얼굴 등 온몸을 수차례 폭행을 당했는데 복부 쪽 장기 일부가 손상돼 치료 중입니다. 경찰은 A씨와 피해 여성이 교제 중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.